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데일리맵 오현진 팀장입니다. 최근에 주식시장을 보면 시장별로 차별화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굉장히 더디죠. 계속해서 고점을 뚫고 가지 못하고 오히려 저점을 낮추려는 모습들도 나오는데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우사향을 했습니다. 물론 금일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쉬어갈 자리에서 쉬어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코스닥 지수 자체는 나름대로 양호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종목별 쏠림은 굉장히 심합니다. 움직이는 섹터만 움직이고요. 시장에서 이슈가 있는 성장주로만 수급이 빠르게 들어왔다가 빠져나가는 이런 모습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빠른 시장 내에서 섹터나 종목을 잡으려면 또 그만큼 많은 공부, 시장을 관통하는 통찰력 이런 부분들 필요하겠죠. 개인 취업분들께서 그 부분을 가질 수 있도록 제가 주식의 정석을 통해서 열심히 개인 취업분들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강의 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제 강의는 1강부터 차례대로 보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또 강의를 보시다가 처음부터 보고 싶어요. 혹은 이 강의를 또 처음부터 보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저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안내 드릴게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뜹니다.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렵거나 잘 안된다 하시면 문자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려요. 문자로 링크 받고 누르시면 지금 바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이 나가고 있는 지금만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늦지 않게 들어오시고요. 방에서는 다양한 시황 관련된, 업황 관련된, 종목 관련된, 이슈 관련된 내용들 매일매일 제가 직접 올려드리고 있고요. 특히 주식의 정석 강의 1강부터 최근 강의까지 보기 좋게 정렬해 놨습니다. 들어오셔서 편하게 공부하실 수 있도록 잘 준비해 놨으니까요. 들어오셔서 공부 많이 하시고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식의 정석.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주제부터 한번 살펴보고 갈게요. 84강입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는요. 이슈 꿰뚫어보기입니다. 옆에 보시면 한자로 상이라고 써있죠. 상. 상이라고 써져 있는 걸 보면 아, 이슈 꿰뚫어보기 강의가 오늘 1시간으로 끝이 아니구나 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이슈 꿰뚫어보기는 상, 하 두 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오늘은 상, 다음 주는 하를 할 건데요. 2주치로 나눴다는 거는 그만큼 분량이 많다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그만큼 또 난이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식의 정석 강의가 주린이 분들을 위해서 처음부터 차례대로 정말 쉬운 내용부터 왔는데 지금 84강까지 왔기 때문에 난이도가 있는 내용도 좀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어요. 오늘 강의 내용은 그리고 다음 주 내용까지 약간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주식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꼭 필요한 강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강의까지 연속적으로 보시고 반복해서 익히시고 내 것으로 만든다면 주식시장에서 기관 외국인에게 뒤지지 않는 매매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조금 어렵더라도 제가 천천히 차분히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반드시 따라오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안내해 드렸던 내용을 하나 더 안내를 해드리고 갈게요. 저는 최대한 체계적인 강의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84강이면 강의가 많이 왔잖아요. 주식의 정석도 후반기를 향해서 거의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1강부터 했던 강의는 이런 식이었어요. 강의가 다 떨어져서 있는 각각의 개별 강의였다면 지금 뒤로 가는 강의들 한 60강, 70강 이후부터의 강의들은요. 여기에 내용들이 이제 중첩되는 강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첩되는 내용에서 플러스 알파를 더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혹은 이 두 가지 강의를 묶어서 해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 강의를 보신 분들은 오늘 내용 이전에도 말했던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좀 고민을 했어요. 주식의 정석 강의를 하면서 새로운 내용들을 계속 신규로 말씀을 드릴 건지 아니면 새로운 내용들을 하다가 중간에 이전 강의를 복귀할 수 있는 내용을 넣으면서 제가 그때 미처 말씀드리지 못했던 것을 플러스 알파로 더할지 둘 중에 고민을 하다가 저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전 강의를 복습하는 효과가 있어요. 복습하면서 거기다 더 새로운 강의를 첨가해서 실력을 더 쌓으실 수가 있어요. 1강부터 차례대로만 보시면 배울 수 있는 건 물론이고 복습 효과까지도 함께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오늘 강의 상 그리고 다음 주 강의 하까지 나올 이슈 꿰뚫어보기 강의는요. 이전에 일정 부분 다뤘던 내용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에서 추가적으로 더해서 좀 더 풍부한 지식을 말씀드리기 위한 강의입니다. 그리고 이슈 꿰뚫어보기 상, 하 한 2강 다음에 또 강의가 이 두 가지를 또 묶어서 한 강의가 또 있어요. 실전 매매 기법까지 적용한 강의 거기까지 이제 이어집니다. 말은 제가 장황하게 했는데요. 궁극적으로는 제 강의 그냥 처음부터 보시면 공부하시는데 충분히 도움되도록 제가 꼼꼼하게 신경 써서 강의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1강부터 차례대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 강의를 지금 처음 보시는 분들이 아예 이해를 못하냐? 그건 아닙니다. 이 강의 지금 저를 처음 보신 분들도 이해하실 수는 있게 최대한 차분히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관련된 내용이죠. 그리고 이슈를 꿰뚫어본다라는 것은 그 이슈를 조금 더 깊이 파본다는 겁니다. 왜 깊이 파볼까요? 그 이슈를 통해서 뭔가 매매에 대한 힌트를 찾고 그걸 매매에 적용시킬 거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슈를 어떻게 분석하고 매매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 다음 주 상, 하 2시간에 걸쳐서 이어지는 강의입니다. 본격적으로 한번 볼게요. 이슈 꿰뚫어보기란 뭘까? 주식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자주 발생하는 이슈를 확인하고 그 효과와 그것이 주가에 미치는 정도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설명이고요. 특히 이슈가 주가에 미치는 연속성에 초점을 둡니다. 이게 중요해요. 만약에 주식시장에서 맨날 이슈는 나오잖아요. 이슈들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쓰시는 HTS, 특징주라는 게 매일매일 올라오죠. 하루에 30개에서 50개, 70개 많이 올라옵니다. 매일매일 올라와요. 그런데 그런 이슈를 하나씩 체크해보면 이 이슈가 연속성을 가지고 움직일 건지 아니면 이 이슈는 이번 이슈로 그냥 끝인 건지 그 부분들을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이슈가 있다면 그 이슈를 나의 매매에 적용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슈 꿰뚫어보기는 결국 이것에 목점이 있어요. 주식시장에서 종목에 어떤 이슈가 나왔는데 그 이슈가 이 주가에, 이 종목의 주가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칠 긍정적인 이슈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 종목을 매수하면 되겠죠. 그런데 반대로 어떤 이슈가 나왔는데 이 이슈가 이 종목에 단발성인 영향만 미친다면 매수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떤 이슈가 연속성을 가지는지 어떤 이슈가 연속성을 가지지 않는지 그것을 파악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이 이슈 꿰뚫어보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이슈가 연속성을 가질 건지를 먼저 파악해야 돼요. 그래야 그걸 통해서 매매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슈의 연속성에 대한 분석이 돼야 종목에 대한 보유기관 설정 및 추매에 대한 판단도 가능합니다. 결국 이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이슈에 대한 뭐를 분석한다고 했죠? 네, 연속성. 연속성에 대한 분석입니다. 모든 이슈에 대한 분석보다는 중요한 이슈에 대한 집중적인 분석이 중요하다. 저도 이제 업으로 이 주식시장을 보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렇다고 시장에서 쏟아지는 모든 이슈를 제가 자세히 하나하나 다 분석을 할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건 못해요. 왜? 24시간도 모자라거든요. 그러면 이슈들이 나올 때 뭐가 중요한지를 딱딱 캐치하고 그거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야 돼요. 아니, 도대체 이슈들은 이렇게 쏟아지는데 뭐가 중요한 이슈냐? 겐추어 할 분들께서 그걸 파악하시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계속 보다 보면, 주가의 흐름을 보다 보면 그리고 저의 강의를 보다 보면 어떤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보셔야 되는지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눈을 키우시는 게 중요해요. 모든 이슈에 대한 분석을 다 할 수는 없어요. 시간도 없으니까요. 중요한 이슈에 대한 집중적인 분석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이슈는 뭘까? 그런 부분들을 주로 포인트로 잡아서 제가 다섯 곡지로 나눠봤는데요. 주식시장의 주요 이슈입니다. 실적 발표 및 실적 전망, 유우 무상증자 및 배당, 신사업 진출 및 신약 임상 성과, 기업 인수 합병 및 지분 투자, 코스피 200 등 신규 편입입니다. 물론 여기에 설명된 다섯 가지 말고도 훨씬 더 많은 이슈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이슈를 닿을 수는 없으니 중요한 부분 다섯 개만 짚고 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2주치 분량인데요. 오늘은 실적 발표 및 실적 전망, 유우 무상증자 및 배당, 여기까지만 볼 겁니다. 이게 이제 상에 해당하는 과정이고요. 다음 주에 이제 신사업, 기업 인수, 코스피 200, 이게 이제 하강의로 이렇게 2주로 나눠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적 발표, 전망, 유우 상증자, 배당 두 가지만 체크할 거니까요. 이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볼게요. 여기 써 있는 다섯 가지 꼭지의 이슈만 제대로 알아도 매매하시는데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실적 발표 및 실적 전망부터 보겠습니다. 기업의 존재 목적은 뭘까요? 상장한 기업들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뭘까요? 네, 결국은 이거죠.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주식을 매매해서 돈을 벌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거 말고 다른 목적으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계시나요? 거의 없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투자자분들께서도 매매를 통해서 돈을 벌고 싶고 기업은 상장을 시켜서 돈을 벌고 싶습니다.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이윤 창출, 돈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적은 기업과 당연히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 기업이 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이 돈, 실적이니까요. 기업의 존재의 목적은 이윤 창출입니다. 그래서 실적은 주가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뭡니까? 라고 한다면 실적이다 라고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니겠죠. 집중적으로 우리가 확인해 볼 달이 있어요. 바로 여기 써 있는 대로 4월, 7월, 10월, 1월입니다. 왜 이때가 중요할까? 분기 실적 시즌이니까요. 왜 4, 7, 10 다음에 1월이 뒤에 있어요? 이거는 제가 일부러 이렇게 한 건데요. 4월은 1분기 실적, 7월은 2분기 실적, 10월은 3분기 실적, 1월은 4분기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면 1월이잖아요. 1월이면 뭐가 나오겠어요? 4분기 실적. 작년 4분기 실적이 나올 거예요. 먼저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은? 삼성전자, LG전자 이런 대기업들이 먼저 실적을 발표하고 그 뒤에 다른 대기업들이 쭉쭉 실적을 발표하면서 뒤늦게 중소형 주들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이제부터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죠. 그러면 기업들의 4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4월, 7월, 10월, 1월은 실적 시즌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이 바로 1월이기 때문에 실적 시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기업의 실적을 어떻게 볼 것이냐. 기업의 실적을 볼 때는 공시를 확인하는 것이 사실 가장 좋습니다. 전자공시 시스템이죠. 다트에 들어가셔서 기업의 재무제표를 보는 게 좋지만 실제로 전자공시 시스템 검색해서 들어가 보시면 엄청 머리 아파요. 용량이 장난이 아니에요. 몇백 페이지예요. 주석만 봐도 어마어마합니다. 이걸 이제 개인출의자분들이 그거부터 보시면 주식하기 싫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포털사이트나 HTS를 이용해서 실적을 확인하시는 것이 훨씬 더 편해요. 여기를 통하면 한눈에 모든 실적을 볼 수 있으니까요. 뒤에 이제 실적이 정리된 표도 제가 간단하게 소개는 시켜 드릴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익숙해지시면은 그 다트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공시를 확인하는 게 좋지만 현재는 개인출의자분들께서 이걸 확인하시면 머리가 너무 아프기 때문에 포털사이트나 HTS를 이용해서 실적을 확인하시는 게 조금 더 좋습니다. 실적 시즌이 되면 이런 기사들이 나와요. 위에 거 보시면 3분기 증권사 순이익 2.5조 원 전문기보다 10% 증가했다. 증권사의 실적이 좋다 이런 얘기죠. 밑에 기사를 보시면 개별 기업입니다. 코오롱의 3분기 영업이익이 918억 전년비 65.1% 증가했다. 뭔 얘기예요 이게. 코오롱의 실적이 좋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기사들이 실적 시즌에는 굉장히 많이 쏟아집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은 4분기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앞으로 4분기 실적 시즌 등 관련 기사들이 쏟아질 거예요. 그런 기사들 꼼꼼히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아니 그러면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을 사면 됩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게 해서 수익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실적 좋다고 해서 샀더니 실적 발표하고 떨어지고 오히려 실적 안 좋은 기업이 주가가 상승하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여기에 설명이 돼 있죠. 실적이 좋으면 매수하고 실적이 나쁘면 매도한다. 이거는 너무 1차원적인 방법이죠. 실제로 단순히 이렇게만 보고 이거 4분기 실적 좋네요. 매수하자. 실적 발표하고요. 4분기 실적 안 좋네요. 매도하자. 이런 식으로 하면 투자 쉽게 말해서 그냥 망합니다. 이렇게 매수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어닝 서프라이즈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것은 영업이익이 예상보다 플러스 20% 이상 정도 나올 때 보통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표현을 합니다. 정확하게 20%가 넘어야 된다. 이건 아니에요. 대체적으로 예상보다 실적이 확실히 잘 나왔네요. 이러면 어닝 서프라이즈. 확실히 못 나왔으면 어닝 쇼크.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앞으로 기업 관련된 서프라이즈 쇼크 기사가 많이 나올 거예요. 예전에 하이닉스가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반도체 업종은 이익을 볼 때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이익을 보는데요. 손실 볼 때도 어마어마하게 손실 납니다. 예전에 하이닉스의 재무제표를 보시면 적자 찍힐 때도 조단위로 적자가 나고요. 이익 볼 때도 조단위로 이익이 나요. 지금은 이제 이익이 많이 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SK하이닉스가 최대 실적, 역대 최고 실적 기록했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실적이 딱 찍히면 고점 찍고 주가 딱 떨어지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을 확인하고 실적이 좋아서 주식을 매수하면 성공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어렵죠? 그럼 중요한 것은 뭐기 때문에 그렇다? 앞으로의 실적 때문에 그래요. 보통 이제 기업들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라고 하면서 실적 발표가 난 다음에 주가가 더 가지 못하고 꺾이는 이유는 뭘까? 이번에는 최대 실적을 냈지만 앞으로 최대 실적을 낼 수 있을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번에 최대 실적을 냈는데 앞으로는 이 최대 실적을 또 뛰어넘을 것 같아. 그렇다면 실적 발표하고 사도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겠죠. 중요한 건 뭐다? 미래 전망이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실적이다. 그러면 이 앞으로의 실적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걸 알 수 있는 방법. 개인 취약 분들께서 가장 손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이겁니다. 결국은 증권사의 실적 컨센서스 변화를 확인한다. 컨센서스라는 말이 엄청 많이 나오죠. 이거는 그냥 쉽게 전망이라고 생각하셔도 관계는 없어요. 평균치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그냥 개인 취약 분들께서는 그냥 전망치다 이렇게 보셔도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 증권사의 실적 전망치들을 보자. 그런데 그 실적 전망치가 증권사마다 다르고 또 증권사에서 리포트가 나오는 시기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꾸준히 확인을 하셔야겠죠. 예전에 제가 증권사 리포트 분석하기라는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제 기억에는 40몇 강 정도의 그 강의가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한국처럼 증권사 리포트를 무료로 볼 수 있는 나라는 거의 없어요. 그만큼 양질의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정보들을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증권사 리포트는 꼼꼼히 보세요. 저도 증권사 리포트 자주 봅니다. 증권사 리포트 봐봤자 그거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소용없어요.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이게 뭐냐면 증권사 리포트를 봤을 때 좋은 얘기만 듣고 목표 주가가 이렇게 높으면 이거 매수하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매수하시면 안 돼요. 증권사 리포트를 보고 이 증권사에서 애널리스트가 이 종목의 주가가 올라갈 거야. 좋아. 라고 말했으면 그 이유가 뭔지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이유가 앞으로도 유지될지를 분석하셔야 돼요. 누가?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개인 투자자분들 스스로요. 어렵죠. 하지만 이런 과정을 걷기서야 결국은 투자에 있어서 레벨이 한 단계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제가 분석하는 방법은 천천히 설명을 해나갈 거예요. 처음부터 위축돼서 나 어려워요. 나 차트만 할게요. 이러지 마시고요. 이 내용까지 가져가시면 투자의 질을 훨씬 더 끌어올리실 수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증권사의 실적 전망치 변화를 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이 실적의 세부 요인 분석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건데요.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동반 증가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따가 뒤에 간단하게 재무제표, 매출액, 영업이익 이런 거를 보기는 할 건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둘 다 우상향하는 게 사실상 이상적으로 가장 좋아요. 그런데 매출액이 우상향하는데 영업이익이 꺾인다? 이거는 너무 나쁘진 않아요. 그래도. 왜? 매출액이 올라간다는 거 어쨌든 장사는 하고 있는 거잖아요. 뭔가 비용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당장 영업이익이 안 나는 것뿐이지. 그런데 매출액이 줄어드는데 영업이익이 늘어난다. 이건 긍정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국은 매출액이 받쳐줘야 영업이익도 꾸준하게 잘 나올 수 있거든요.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당장의 실적이 아니에요. 앞으로 실적이 잘 나올 것인지가 중요해요. 그것에 따라서 주가는 움직이니까요. 재무제표를 볼 때 매출과 영업이익은 가장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내용인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같이 증가하는 구조가 당연히 가장 이상적이라는 겁니다. 실적 개선이 됐을 때 이게 중요해요. 연속성 있는 개선인지 연속성 있는 개선이라면 주가가 더 올라가겠죠. 그런데 실적 개선이 전망되는데 다음 분기만 좋고 그 다음부터는 안 좋다면 주가가 더 올라가기는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적 분석에는 연속성 있는 개선인지를 판단하시는 게 중요하죠. 일시적인 개선인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죠. 일시적이면 매수하면 안 되겠죠. 연속성 있는 개선이면 매수를 하셔야 되겠죠. 실적 악화시는 반대라고 써놨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올해 1분기에 실적이 안 좋았어요. 그런데 2분기에도 더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사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1분기에 실적이 안 좋았어요. 그런데 2분기에는 실적이 조금씩 턴어라운드 하면서 3분기에 살아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종목을 매수할 수 있죠. 왜? 주가는 미래가치를 반영하니까요. 그 설명입니다. 실적 발표가 나왔을 때 단순히 매출액 얼마, 영업이익 얼마 좋습니다. 매출액 얼마, 영업이익 얼마 안 좋습니다. 이것만 봐서는 아무런 매매에 도움이 안 돼요. 실적이 나오면 왜 좋았는지, 그리고 이 좋았던 이유가 앞으로도 이어질 것인지, 그게 중요해요. 그런 종목을 매수하셔야 수익을 내실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실적의 질을 판단하는 과정이에요. 실적의 질이 좋냐 안 좋냐, 이걸 이제 보는 건데요. 두 가지의 예를 한번 들었어요. 천천히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자동차주입니다. 자동차주인데, 자동차주가 본업인 자동차를 많이 판매한 경우, 이래서 실적이 좋았어요. 그럼 어때요? 실적이 이제 1천억이라고 해볼게요. 1천억의 영업이익을 1분기에 올렸는데, 자동차주가 본업인 자동차를 많이 팔아서 천억을 벌었어요. 이러면 좋나요? 좋죠. 왜? 기업이 본업을 통해서 돈을 번 게 가장 좋습니다. 자동차 주잖아요. 그럼 자동차를 팔겠죠. 자동차를 많이 팔아서 이익이 좋아졌대요. 어때요? 좋죠. 다만 두 번째를 볼게요. 투자 자산의 수익이 급격하게 증가해서 천억을 벌었어요. 자동차는 한 해도 못 팔아서 자동차 부분에서는 이익이 제로인데, 뭔가 투자를 잘했어. 뭔가 지분 투자를 했거나, 땅을 샀는데 땅값이 올랐거나, 투자를 잘해서 수익이 천억이 됐으면 이거는 어때요? 이거는. 질은 좋다고 할 수 없어요. 당장의 이득은 받지만, 앞으로도 투자를 계속 잘할 거라는 보장은 없고, 이게 뭐예요? 자동차주예요. 자동차주면 자동차를 잘 팔아야지, 자동차주가 갑자기 투자자문처럼 투자자산을 운영해서 수익이 났다고 해서 이걸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나요? 그건 아니에요. 똑같이 천억의 돈을 벌었어도, 1번으로 돈을 벌었으면 앞으로도 오케이, 좋다. 볼 수 있지만, 2번으로 돈을 벌었으면, 이거는 조금 리스크가 있겠는데? 본업에서는 돈을 못 벌었는데? 이렇게 하고 경계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이익이 늘어나는 수치만 봐서는 안 되는 이유예요. 어차피 어떤 종목이든 이익 발표가 나면 그에 따른 이유는 다 나옵니다. HTS 기사로도 다 송출이 되고요. 기자님들이 다 쓰기 때문에 확인하시면 바로 아실 수 있어요. 두 번째 예를 볼게요. 사실상 똑같은 건데요. 두 번째는 음식료주예요. 역시 음식료주가 천억의 이익을 얻었습니다. 1번의 경우에 천억을 얻었고, 2번의 경우에 천억을 얻었어요. 뭐가 더 좋을까요? 1번, 2번. 한번 볼게요. 음식료주가 본업인 음식료, 라멘이나 간편식, 이런 것들을 많이 팔아서 매출이 좋았어요. 그러면 이 매출은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렇죠. 음식료주가 뭘 하겠어요? 음식료를 팔아서 돈을 벌어야죠. 그게 본업이죠. 본업을 잘하고 있다면. 이 기업은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해서 돈을 잘 벌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 기업 한번 사볼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2번, 환율 하락이라든지 곡물 가격 하락, 즉 비용 감소예요. 비용이 떨어져서 매출이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높아졌다. 이건 일시적일 수 있죠. 왜? 본업을 잘해서 번 게 아니라 그냥 대외적인 요건, 환율이 떨어지고 곡물 가격이 떨어지고 대외적인 요건이 운이 좋게 받쳐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익이 좋았던 거죠. 그럼 똑같이 천억 원씩 영업이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1번에 천억이 훨씬 더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 이익이고 2번에 천억은 점수를 주기가 어려운 요인이죠. 결국은 본업을 잘해서 돈을 버는 게 가장 좋습니다. 본업을 잘해서 돈을 버는 기업이 롱런하고 주가도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되겠죠. 오늘은 이슈 꿰뚫어보기입니다. 오늘 내용은 약간 심층적인 분석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당장 보시기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제 강의를 1강부터 보셨다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만큼 제 강의는 순서대로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 강의 처음부터 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겁니다.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시면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링크 문자로 받고 누르시면 참여하실 수 있고요. 방에서는 매일매일 장중에 시황, 업황, 종목 관련된 내용들 제가 직접 올려드리고 있고요. 특히 주식의 정석 강의, 1강부터 최근 강의까지 보기 좋게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준비해놨으니까요. 많이 들어오셔서 도움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방송이 나가고 있는 지금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가 났을 때 중요한 요인들 본업으로 돈을 벌었냐, 투자를 해서 돈을 벌었냐 이 부분 그리고 단순히 영업이익만 잘 나오면 안 돼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동반 성장을 해야 좀 더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다는 부분까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예요? 뭘 보자? 증권사의 기업 리포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무료로 공개되어 있는 리포트들이 너무 많아요. 해당 증권사의 계좌만 트시면 됩니다. 계좌 튈 때 돈 하나도 안 들어요. 0원입니다. 0원. 매매 안 하셔도 돼요. 계좌만 트시면 해당 증권사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리포트를 다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무료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야 돼요. 보시면 여러 가지 증권사들이 이렇게 무료로 리포트를 올려놓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보기 어려우신 분들은 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도움을 또 드릴게요. 실적 전망치와 그에 대한 근거를 확인하자. 이거예요. 이 실적 전망치는 5초면 끝납니다. 그죠? 어차피 증권사에서 이거는 내년에 영업이익 얼마, 내후년에 영업이익 얼마 예상합니다. 다 써놨어요. 그 수치만 보고 매매하면 실패합니다. 중요한 건 뭐라고요? 이 증권사에서는 이 종목에 대한 영업이익 전망치를 굉장히 좋게 봤는데 왜 좋게 봤는지 그 이유를 보시라는 거예요. 어떤 리포트든 단순히 이 종목은 내년에 실적이 좋을 것입니다. 땡! 이렇게 하지 않아요. 왜 좋을 것인지에 대한 근거가 반드시 있어요. 그리고 그 근거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 근거를 확인하고 내가 그 근거가 맞는지를 체크하셔야 돼요. 어때요? 어렵죠?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쓴 리포트를 내가 분석하라고? 아,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걸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거시적인 경제 분석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공부하셔야 되겠지만 제가 이전에 주식의정석 강의에서 경제 분석하기, 이슈 분석하기를 다 했어요. 그 강의를 보시고 연습하셨다면 충분히 따라가실 수 있습니다. 어렵다고 빼지 마시고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요? 실적 전망치와 그에 따른 근거를 확인하셔야 돼요. 근거. 지금부터 그 근거를 어떻게 확인할 건지 하나씩 보겠습니다. 특정 기업이에요. 풀무원이라는 기업이에요. 이건 예시니까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으셔도 되는데 실적을 보면 2021년, 2022년, 2023년 매출액이 계속 증가할 겁니다. 영업이익도 계속 증가할 겁니다. 라고 전망을 해놨어요. 그런데 증권사 리포트를 보면 대부분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이 뭐예요? 어떤 기업을 커버하더라도 매출과 영업이익은 계속 증가할 거라고 해놨어요. 증권사의 리포트들은 대부분 낙관적이에요. 앞으로 매출이랑 영업이익이 급락하니까 이 종목 사지 마세요. 이렇게 써있는 리포트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 매출액과 영업이익 다 엄청 좋아질 거예요. 목표 주가는 지금 주가보다 30%, 50% 위예요. 지금 사셔도 됩니다. 대부분 이런 리포트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만 보시고 그냥 매수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라고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이렇게 증가할 거라고 2023년까지 예상을 해놨는데 이 예상에 대한 근거는 뭐냐는 거예요. 그걸 보셔야 이 종목을 살지 말지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근거는 이 리포트에 써져 있습니다. 그걸 보시고 누가 판단해야 돼요? 스스로. 내가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근거를 한번 볼게요. 계속해서 풀무원을 보고 있어요. 실적이 좋아질 거라고 봤는데 왜 좋아질 거라고 봤나? 회복세가 부각될 전망. 어떨 때? 대외 리스크가 완화가 될 때.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대외 리스크가 완화가 안 되면 이 종목은 아까처럼 실적이 좋아질까요? 그럴 수 없죠. 볼게요. 위드 코로나 안착 이후 식자재와 푸드 서비스, 외식 부분, 해외법인의 매출 성장을 기대한다. 위드 코로나. 지금 안착이 됐나요? 전혀 안착되지 않았어요. 왜? 오미크론이라는 게 생기니까. 그리고 오늘 기사 보면 오미크론에 더해서 뭔가 또 변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기사까지도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이 위드 코로나가 안착이 되고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안착이 안 되고 있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근거는 당장 실현되기는 어려운 겁니다. 밑에 내용도 한번 보면요. 이 측면에서도 올해 비용 압박이 가장 컸던 항목이 공물가 상승에 따른 원가 및 글로벌 공급망 이슈 발생으로 인한 물류비 등을 감안할 때 내년에 이 리스크가 완화되면 마진 회복이 가능하다. 이 말은 뭐냐면 공물가가 많이 올라갔고 물류비용이 많이 올라갔고 그래서 이 기업의 실적이 별로 안 나왔어요. 그럼 좋아하실 거면 공물가가 안정돼야 되고 물류비가 안정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거시적으로 보면 물류비 안정? 네, 아직 안 됐습니다. 공물가 안정? 고점 찍고 살짝 꺾이고 있는 수준이지 아직까지 안정은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근거 중에 공물가역도 안정이 안 됐고 물류비도 안정이 안 됐어요. 위드 코로나도 안착이 안 됐어요. 결국 대외리스크가 완화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근거대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좋아지기는 매우 어렵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증권사 리포트를 읽는 법입니다. 지금 당장은 좀 어렵고 헷갈리실 수도 있겠지만 결국 이걸 분석하려면 뭐를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공물가나 물류비용이 안정되고 있나? 이걸 아실 수 있어야 돼요. 공물가 같은 경우는 HTS를 보시면 대두, 천연가스, 유가 모든 가격이 다 나옵니다. 그래프적인 추세만 보시면 돼요. 물류비가 안정되고 있나? 이거는 그냥 기사 검색하시면 다 나옵니다. 지금 위드 코로나가 제대로 안착되고 있나? 이거는 개인 출혈 분들도 느끼고 계시죠? 안착. 안 되고 있어요, 잘. 그렇죠? 해외에서는 이제 거리 두기를 다시 하진 않는다라는 말들도 나오고 있지만 최소한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안착이 안 됐어요. 그러면 앞서 보여드렸던 이런 실적 개선이 나타나기는 어렵구나라는 부분을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 나온 내용만 보고서는 풀머를 매수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이걸 내가 스스로 분석하지 않고 단순히 그냥 받아들였을 때 대회리스크 완화시 회복세 부각될 전망? 오케이, 대회리스크 완화됐네. 매수해야겠다. 이러면 수익을 보실 수 있겠어요? 안 되겠죠. 증권사 리포트에 있는 정보는 그 정보를 보고 내가 분석해야 됩니다. 그 정보에 나오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다른 내용 보겠습니다. 한원 시스템, 자동차 부품주인데요. 역시 보시면 똑같아요. 매출액, 계속 좋아지네요. 영업이 계속 좋아집니다. 대부분의 증권사 리포트는 이런 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매출과 영업이익이 계속 좋아진다고 분석을 했는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근거, 왜? 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계속 좋아질까? 그걸 파악하셔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단순히 증권사가 리포트를 이런 식으로만 내고 땡치지 않아요. 이 종목 앞으로 매출과 영업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끝. 이런 리포트는 없어요. 좋아져요. 왜 좋아질까? 이유 다 써놓습니다. 중요한 건 이 이유를 분석하는 것. 누가? 개인 취업분들 스스로. 겁내지 마시고요. 하나씩 노력해보세요. 그러면 근거를 보겠습니다. 근건데요. XEV. 이거는 그냥 쉽게 말하면 전기차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정확히 그냥 전기차라는 뜻은 아닙니다. 좀 복잡한데 그냥 전기차라고 보셔도 해석에는 무리는 없어요. XEV 비중 상승에 맞춰서 전동 컴플레스 캡파도 확대. 용어가 좀 어렵죠. 증권사에 쓰는 용어는 좀 어렵습니다. 이런 용어들도 이제 검색하시면 다 나오니까요. 하나하나 해가는 과정이죠. 왜 한온 시스템의 실적이 좋다고 했을까 근거를 보면요. 주요 완성차 메이커들의 공격적인 전동화, 전기차 계획이죠. 전기차 계획 발표로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 2025년 전기차 비중이 기존 전망 대비 7%포인트 상승한 31%로 추산되고 있음. 한온 시스템의 전동 컴플레시어 연간 생산 능력도 200만 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 전기차 비중 상승에 맞춰서 캡파가 확대가 예상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기 때문에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한온 시스템이 전기차 관련된 부품을 많이 공급하고 있으니까요. 그럼 지금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고 있냐. 이걸 보면 되겠죠. 성장하고 있나요? 개인 취향 분들이 느끼실 때는 어떠세요? 전기차 시장은 제 개인적으로는 제 생각보다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실제로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매출이 굉장히 좋죠. 최근에 또 주가가 다시 한번 올라가는 그런 현상들 나타나고 있고요. 현대 기아차도 친환경차 판매 비중이 10%가 넘었는데 이것도 보면 굉장히 빠른 속도입니다. 각국에서 휘발유나 경유 쓰는 차 아예 생산하지 않겠다. 우리 친환경차, 전기차, 더 나아가서는 수소차 이런 부분만 생산하겠다고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 글로벌 전기차 시장은 굉장히 커질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근거가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어요. 앞으로 한온 시스템이 좀 좋아질 수 있겠는데? 그럼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매수를 해볼까?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저는 지금 정답을 알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개인차 여러분들께서 분석하시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리포트에 나오는 실적이 좋아지는 근거를 보시고 그 근거가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스스로 분석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매매에 적용시키라는 거예요. 이렇게 적용시키면 증권사 리포트를 충분히 내 매매에 맞게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라고요? 결론이 아니에요. 결론. 결론이 아니라 과정이에요. 과정. 결론은 보지 마세요. 결론은 뭐예요? 다 좋아진다예요. 웬만하면. 증권사 리포트 다 보세요. 어떤 종목이든 어떻게 해서 좋아집니다. 올라갑니다. 목표 주가 여기입니다. 이것만 보시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목표 주가가 거기인데? 왜 실적이 좋아진대? 이걸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JYP 엔터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역시 똑같아요. 매출액. 이거 계속 좋아집니다. 영업이익도 계속 좋아집니다. 2023년까지 계속 좋아집니다. 2023년 아직 멀었는데. 2023년까지 계속 좋아진대요. 진짜 그럴까요? 진짜 그러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거 JYP 엔터 실적 전망치 좋네. 매수. 이게 아니라 왜 이렇게 좋게 좋아질까? 이런 부분이죠. 근데 이거는 제가 그래프만 하나를 준비를 했어요. 어쨌든 엔터사의 중요한 건 뭘까요? 음원 수익입니다. 음원 수익. 음원 수익이 엔터사의 기반이고 가장 중요한 수익원이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JYP 엔터의 음원 수익을 보면 계속해서 우상향을 했어요. 그래서 음원 수익은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다. 이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아티스트별 기여도입니다. 종목마다 종목을 판단하는 기준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그런 기준을 하나씩 아셔야 되는데 그건 역시도 공부를 통해서 가져가셔야겠죠. 엔터사는 엔터사에 소속돼 있는 아티스트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 크냐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임을 달리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 최근에 이 파란색 비중이 엄청나게 높아졌어요. 그 말은 뭐죠? 특정 아티스트에 대한 의존도가 엄청 높아졌구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부분이 만약에 빠져나가면 음원 수익이 확 줄어들겠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이 어때요? 어떻게 보면 아티스트별로 안정적인 게 좋아요. 여기 있죠? 제가 뭐 하나씩 굳이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만 JYP 엔터의 유명 아티스트들입니다. 그 아티스트들이 고르게 매출을 내주고 있는 것이 실적 안전성 명에서는 더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 파란색이 갑자기 확 차질해버렸어요. 이걸 빼면 이만큼밖에 안 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아티스트 매출 비중이 만약에 빠지거나 줄어들면 음원 수익이 확 줄 수 있겠구나. 근데 반대로 고르게 이렇게 분포가 돼 있다면 나름대로 안정적인 음원 수익이 앞으로도 나올 수 있겠구나. 이런 부분을 예상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글씨가 아니라 그래프로 추정하는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정답이 아닙니다. 개인 출입자분들께서 어떻게 리포트를 보고 분석하실지에 대한 방법을 제시해드리는 거예요. 이걸 하시려면 하루아침이 되겠어요? 안 되죠? 리포트를 매일매일 보셔야 됩니다. 오늘부터 리포트 하루에 3개씩만 보세요. 3개월, 4개월, 5개월 지나면 그 리포트를 보는 눈이 달라질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 리포트를 매매에 활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어렵다고 처음에 빼지 마시고요. 처음에 어려워요. 당연히 어렵죠. 처음부터 쉬운 게 있어요. 반복하시다 보면 리포트를 아침에 신문 보듯이 그렇게 친숙하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무료로 보실 수 있다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이거는 참고사항인데요. 이전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던 내용이긴 한데 동종업체와 비교 분석할 때 섹터마다 다른 PER를 적용한다. 지금 보시는 건 뭐냐면 게임주예요. 게임주는 성장주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PER이 높습니다. 성장주는 PER이 높고 가치주는 PER이 낮아요. 그래서 높은 PER를 가진 종목은 높은 PER 종목끼리 비교를 해야 된다. 여기 보면 수치상으로는 이 종목, 이 종목들이 PER이 낮아요. 그렇죠? 이런 기업들은 관심 있게 보자. 이런 내용입니다. 이거는 제가 이전 강의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전 강의 내용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간 관계상 빠르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는 유무상증자 및 배당입니다. 앞서까지는 실적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실적 발표, 실적 전망. 그 중에서 제가 많이 시간을 할애한 건 뭐죠? 증권사 리포트 해석하기. 연습 방법은 알려드렸어요. 충분히 반복하셔서 리포트 매일매일 보시는 연습하시면 내 지식으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슈 깨뚫어보기입니다. 다음 주까지 이어지는 연속 강의고요. 제 강의를 처음부터 보고 싶으신 분들, 1강부터 보고 싶으신 분들. 제가 오늘은 매매 차트가 없잖아요. 제가 차트 기법 강의도 많이 했습니다. 제 이전 강의 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되시면 영어홀드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시다면 문자 주세요. 샵 37715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답장 드립니다. 문자로 링크 누르시면 참여하실 수 있고요. 방송이 나가고 있는 지금만 참여 가능합니다. 방에서는 제 주식의 정석 강의, 1강부터 최근 강의까지 다 올려드리고요. 장중에 시황이라든지 종목 정보들 많이 많이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꼭 실력 향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적 봤고요. 이제는 유무상증자 및 배당입니다. 빠르게 한번 볼게요. 유상증자는 뭐예요? 기업이 주식을 추가로 발행해서 자본금을 늘리는 것. 무상증자는 주식 대금을 받지 않고 주주에게 주식을 나눠주는 것. 배당은 주주에게 지분에 따라 기업 이운을 분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유상증자는 내 한 주의 가치가 떨어지고 무상증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똑같은 기업이 이제 100주를 발행했을 때 유상증자를 100주를 하게 되면요. 한 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는 100주. 내가 한 줄을 가지고 있으면 100분의 1의 가치를 내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유상증자로 100주를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리면 나는 200분의 1의 가치로 떨어집니다. 내 가치는 절반, 반토막이 나요. 이론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많죠. 무상증자는 똑같이 100주인데 100주를 발행하긴 하는데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금으로 발행하다 보니까 내 한 주가 1대1 유상증자면 두 주가 됩니다. 기업을 100개로 쪼개서 한 주를 가지고 있는 것과 200개로 쪼개서 두 주를 가지고 있는 것은 어때요? 똑같아요. 100분의 1과 200분의 2는 똑같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무상증자는 사실상 기업 가치 변화가 없습니다. 주가에 장기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일반 유상증자라고 보시면 되겠죠. 배당은 주주에게 지분에 따라 기업 이운을 분배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유상증자와 무상증자 관련된 강의도 심도 깊게 한 강의가 있기 때문에 이전 강의를 보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아실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유상증자는 기본적으로 주주가치의 희성 요인으로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유상증자의 목적이 중요하다는 말씀도 이전에 한번 드렸어요. 차익권 상황이라든지 운영자금 마련은 주가에 좀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고 신규 투자나 공장 증설 이런 거는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왜? 유상증자는 결국은 자본금을 더 조달하는 겁니다. 기업이 돈이 필요해서. 돈을 더 조달하는 게 유상증자예요. 그런데 조달한 돈을 그냥 빌린 돈을 갚거나 단순히 운영자금을 마련하는 데만 쓴다면 이 기업의 가치가 개선되나요? 가치가 높아져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냥 기업이 운영하고 빌린 돈 갖고 이렇게 했는데 기업 가치가 뭔 변화가 있겠어요. 그냥 유상증자 때문에 주식 늘어나니까 내 한 주 가치가 떨어질 뿐이에요. 하지만 유상증자를 통해서 신규 투자라거나 공장 증설하거나 이런 식으로 뭔가 개인 투자자의 한 주 가치를 떨어뜨리긴 하지만 내 기업 전체 가치를 올려버리겠다라는 기대감을 준다면 유상증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다시 상승할 수 있죠. 유상증자는 기업 주가에 굉장히 장기적인 영향을 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이제 무상증자는 뭐예요? 기업 가치에 변화를 주지 않습니다. 무상증자는 기업 주가에 단기적인 영향을 줘요. 보통 무상증자를 발표하면 두께가 단기에 급등했다가 빠지고 이런 모습이 많이 나죠. 무상증자로 기업 급등하면 일단 매도하세요. 그게 안전합니다. 다만 이제 기업이 주주환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인식을 줄 수는 있어요. 무상증자는 기업 가치에는 아무런 변화를 주지 않습니다만 무상증자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이 기업이 그래도 주주환원 정책 주주에게 뭐라도 주려고 하는구나 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는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주가에 긍정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유보금 축적된 이익이나 영업이익이 높은 기업은 유상증자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주식 매매를 하면서 진짜 큰 리스크가 뭐냐면 유상증자. 아시죠? 개인 출입자분들 하시다가 유상증자 말해서 주가 훅 떨어진 적 한 번쯤은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너무 무섭잖아요. 언제 어디서 내 종목이 유상증자 할지 모르는데 너무 무섭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상증자에 대한 가능성을 최소화 시키려면 그 기업에 돈이 많으면 됩니다. 매출이 좋고 영업이익이 좋고 유보율이 높고 부채비율이 낮고 이런 기업들은 웬만해선 유상증자를 안 해요. 유상증자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결국 돈이 필요해서. 차금 조달이에요. 근데 매출이 좋고 영업이익이 좋고 기업에 쌓인 돈이 많으면 굳이 유상증자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재무제표상 견조한 부채비율 낮고 유보율 높고 이익 좋고 이런 기업들을 매매하시면 좋습니다. 이건 역시 제가 이전에 재무제표 강의에서 했으니까요. 지난 강의 꼭 보시고요. 유상증자의 목적은 대부분 어떠한 방향으로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돈이 많은 기업, 돈을 잘 버는 기업을 매수하면 유상증자라는 폭탄을 맞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는 거죠. 두산중공업인데 예를 들면 이래요. 지금 매출이나 영업이익은 좀 나오지만 단기순이익이 계속 떨어져요. 그리고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 유보율도 상당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유상증자를 하는 거예요. 두산중공업 갖고 계셨던 분들은 갑자기 유상증자를 해버리니까 규모도 엄청 크니까 주가가 훅 떨어지잖아요. 그럼 그거 회복될 때까지 계속 기다려야 되니까 힘들죠. 재무제표상 이익이 안 나오는 기업 유보율 낮은 기업 이런 기업은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죠. 조일알미늄이라는 기업을 볼게요. 이것도 보시면 매출은 나와요. 영업이익은 적자예요. 단기순이익도 적자예요. 이런 기업들은 돈이 있겠어요? 계속 적자를 내고 있으니까 물론 자세하게 보려면 현금 흐름표까지 가야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영업이익이 이렇게 마이너스로 계속 찍힌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돈이 없구나. 돈이 없구나. 이 부분이에요. 이런 기업은 매매를 하셔도 단기로만 보시거나 너무 길게 끌고 가면 리스크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기업 보면 에어부산입니다. 항공주기 때문에 코로나에 직격탄을 맞았죠. 매출액도 훅 급감하고 영업이익은 흑자였는데 적자로 바뀌었어요. 단기순이익도 흑자였는데 적자로 바뀌었어요. 이러면 기업 내 돈이 있겠어요? 돈이 없겠죠. 그러면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서라도 유상증자를 할 수 있어요. 이런 기업을 가지고 있다가는 언제 유상증자를 받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언제 내 지분 가치가 희석될지 모른다는 두려움 이런 두려움을 계속 안고 사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상증자를 피하는 방법 100% 피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실적이 잘 나오고 유보률이 높은 기업도 유상증자를 할 때가 있긴 있거든요. 하지만 가능성을 낮추는 거예요. 가능성을. 그러니까 내가 단타를 칠 거라면 상관없어요. 단타 칠 건데 적자 기업이든 테마주도 무슨 상관입니까? 어차피 오늘 사서 내일 팔 거 오늘 사서 모레 팔 건데 근데 내가 투자 관점으로 이 기업을 몇 개월 혹은 1년 이렇게 가져가겠다 라고 사실 거면 웬만하면 매출 잘 나오고 영업이 잘 나오고 부채비율 너무 높지 않고 이런 기업을 사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유상증자 할 가능성이 낮아지니까요. 오히려 이제 돈 많이 버는 기업은 무상증자라든지 배당을 많이 줄 수도 있어요. 그럼 주가에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유무상증자에 대해서는 간단히 설명드렸고 배당인데요. 배당 같은 경우에는 언제 하죠? 주로 연말에 한 차례 시행이 일반적인데 최근에는 주주환원 정책 강화로 분기배당이 증가합니다. 분기배당이면 1분기 한 번 2분기 한 번 3분기 한 번 4분기 한 번 하니까 1년에 4번이나 주네요. 1년에 최대 4차례 분기마다 배당을 시행하는 제도. 그래서 예전보다 이제 시장에서 배당에 대한 관심을 훨씬 더 많이 갖기 시작했어요. 삼성건자도 분기배당 정책을 발표했죠. 1년에 한 번 받던 것들을 4번 받으니까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 있겠죠. 마지막 내용인데 배당은 기업의 이익을 외부로 유출시킴으로써 기업의 투자 이력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걸 통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배당을 많이 준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배당을 준다는 건 기업의 이익을 나눠준다라는 거거든요. 기업이 이익을 나눠줘 버리면 그 이익이 재투자되는 걸 막죠. 그렇기 때문에 성장주는 웬만하면 배당을 안 해요. 배당 안 주고 내가 가져서 더 성장하는 게 나니까 주가에도 근데 가치주들 KT엔지나 이런 것들은 성장을 크게 하는 종목이 아니니까 성장을 포기하고 배당을 준다는 겁니다. 무조건 배당을 많이 주는 게 좋은 건 아니니까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또 고배당은 주가의 하반경직성을 강화시켜주는 요인이다. 라는 내용까지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뒷부분은 조금 이제 빨리 나갔네요. 다음 주에는 이제 이슈 꿰뚫어보기 하 버전까지 같이 이어서 갈 건데요. 오늘 말씀드린 강의 내용이 아예 새로운 건 아니에요. 제 이전 강의를 보시면 이 내용들을 제가 한 번씩은 다뤘습니다. 차례대로 보신 분들은 복습되셨을 테고 그때 말씀드리지 않았던 거는 제가 추가로 플러스 알파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조금 더 지식을 강화시키는데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강의를 처음부터 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제 강의를 1강부터 차례대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시면 문자 주시면 됩니다.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문자로 링크 받고 누르시면 제 방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방에서는 시황, 종목, 어판 관련된 내용 매일매일 장중에 제가 직접 올려드리고 있고 오늘 강의뿐만 아니라 제 주식의 정석 강의 1강부터 차례대로 보기 좋게 정렬해 놨으니까요. 공부에 열망이 있으신 분들 공부 자료가 너무 부족해요 하시는 분들 주식 시장을 더 이해하고 성공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 많이 많이 들어오셔서 정보 받고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에 이슈 꿰뚫어보기 하버전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